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니뽕이다 시간이죠 어떤 뉴스를 들고 오셨을지 기대되네요 니뽕이다 일본이다 즉 이것이 일본이다 일본의 최신 트렌드 뿐만 아니라 옛날 트렌드까지 다 소급해서 그리고 일본의 문화 그리고 최신 이슈들 뿐만 아니라 옛날 이슈들 다 소급해서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그냥 뉴스 보고 재밌을 것 같은 거 들고 온 거잖아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기대가 되는 게 원래 방송을 어제 했어야 되는데 마사원님이 이런 걸 처음 봤어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야 그래도 이제 나오긴 나온다 피곤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집에 있었으면 안 나왔을 텐데 대구 출장 갔다 오느라고 서울역에서 일로 곧장 왔어요 아이고 피곤했겠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멋있게 핑계대고 집에 가는 거야 사실은 그냥 둘렀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재밌는 뉴스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째 뉴스 바로 들어가보죠 기후라는 동네가 있어요 기후 기후켄 기후현이죠 기후켄의 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46세 고노 아키토 라는 직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이름이 좀 강렬하네요 아키토 천왕이 생각나네요 고노 아키토 라는 일본인이 공무원이죠 46살 네 아닙니다 계속 말해 뭐 말할 거 없는 거 아니야 계속 그거 말한 거 같은데 그 사람이 준비 안 해온 거 같은데 잘 살고 있다 되게 뭐가 좋겠어요 그게 잘 살고 있는 게 기후현청의 고노 아키토 라는 46살의 공무원이 여자 아이돌 등등 한 100여 명 이상의 여성들 볼론 빨리 얘기해 SNS 등등의 본인밖에 볼 수 없는 페이지라는 게 있대요 액서스를 하면 액세스 아니에요? 액세스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액서스 액세스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나도 영원 자신 없어 액세스 그러니까 본인밖에 볼 수 없는 페이지에 무단으로 액세스해서 로그인 한 거죠 접속을 해서 엿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체포가 됐겠지 아 체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가나가와 현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오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내가 형 메일 같은 거나 휴대폰 열어보는 것도 범죄인가? 그럼 당연하지 근데 너 신고하면 너 체포돼 왜? 근데 형이 나보고 매니저라며 그래서 나 일부러 메일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건데 매니저도 그러면 안 돼 아 그래요? 자 또한 고노 아키토 씨는 참고로 마사오님 폰 비밀번호 8988입니다 혹시나 폰을 주으신 분은 한번 그 번호로 해주세요 제 아이디가 마사오 8988이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8988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밀번호가 8988이에요? 내가 설마 했는데 메일이든 뭐든 웬만하면 8988로 다 열려 와 진짜 왜냐면 기억하기가 귀찮아 야 나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 사람 처음 봤어 웬만하면 다 열려 자 이 기후현에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 여직원들 거의 모든 개인정보도 훔친 거예요 부정 액세스 금지법이라는 게 있대요 일본에 그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양반이 여성 아이돌들이 개인정보 공개되는 게 있잖아요 생일 같은 거 생년월일 그리고 또 이제 메일 주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유출을 해낸 거예요 딱 지금 네가 얘기한 거 아사오 8988 그러면 8988 혹시나 했더니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내가지고 이 SNS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죠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추해가지고 본인밖에 볼 수 없는 페이지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해서 엿봤다 이거예요 아 근데 참고로 형 같은 거는 비밀번호를 너무 알기가 쉬워 이렇게 형이 손에 기름이 많아서 옆으로 빛에 비춰보거나 셀럽판지 붙여서 이렇게 덜어내보면 지문 묻어있는 걸로 유추하기가 너무 쉬워서 형은 형 거 보는 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다 범죄예요 그런데 그 100여 명도 다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다 마사오 같은 인간들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 기억하기 귀찮다고 너무 쉽게 뻔한 것들로만 자기 정보를 해놓은 거죠 야 근데 그걸 다 뚫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여성 아이돌 그룹 중에 SDN48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 그러니까 전 소속 멤버였죠 후쿠다 아까네 양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느냐 재밌잖아 뭐야 이게 개인정보 여자 아이돌 개인정보 털렸다 이것뿐이잖아 그래요 골 때리잖아 이게 얼마나 쉬우냐 이거지 핵심은 그러니까 좀 비밀번호나 이런 것도 우리 니린이들 다른 일반 정상적인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든가 이런 거 듣는 분들보다 우리 니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사생활을 감출 게 많잖아요 그런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어려운 비밀번호를 좀 해서 정 안 되겠으면 써놔 어디다 써놓고 보관을 할지 연정 이렇게 해 이거 말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도박 묵시록이라고 인터넷에 불법 도박 조직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분이랑 손잡고 실시간으로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다 잡아서 포상금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때 실제로 개인정보 거래를 해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어디까지나 취재로 해보니까 그때 네이트온으로 주로 거래를 했거든요 한 사람당 얼마였지? 50원에서 더 쌀걸? 50원에서 150원인데 어떻게 오냐면은 거래를 하면은 엑셀로 줍니다 엑셀로 주는데 가격이 좀 다른데 좀 가격이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네이버 아이디가 뜨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뜨고 좋은 거는 주소까지 뜹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광고 같은 걸 올리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서 안 되면은 AS도 해줘요 안 되는 것만큼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한국이 제일 이거 하기 좋은 나라죠 꼼플러스인가? 맞아요 경품 준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취재진이 알아봤더니 그 다이아몬드 회사엔 의뢰나 문의조차 한 적 없고 아예 그냥 뻥이었던 거죠 애초에 그렇게 무슨 상품으로 차를 준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 뭘 준다 해놓고 경품의 개인정보를 다 쓰게 해놓고 그걸 팔아먹은 게 백 몇십억인가 200맥십억인가 돈을 벌었죠 홈플러스가 근데 그 사장이 무죄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경품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밑에 1mm 사이즈의 글자로 아 그게 그거군요 이거는 뭐 네가 뭐 이렇게 개인정보를 해서 우리가 그걸 팔아먹어도 책임이 없지롱 뭐 이렇게 써놓은 거지 아 그래서 그 항의 소환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한테 판사님 이게 정말 보이십니까? 1mm 폰트로 판사한테 항의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작년에 이제 일본판 주민번호죠 마이넘버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참고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만 있지 외국에는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그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돼 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뭐 이렇잖아 일본에서도 그게 지문도 안 찍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없고 그럼 걔들은 주민번호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 홍채 인식을 하나? 아 일본에서는 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또 외국으로 가보면 캐나다나 뭐 이런 데는 또 사회보장번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말고는 잘 알지도 못하고 평생 뭐 쓸 일도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넘버라는 거를 갑자기 도입하려는 이유가 이제 세금을 많이 또 제대로 걷는다는 그 이유인데 이거를 또 아베 총리가 급하게 도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딱 시기가 이제 설날이나 한창 연하장을 많이 보내는 시기랑 겹쳐가지고 이상한 사람한테 배달되거나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제 유출되고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결론이 고노 아키토 이 양반 여자 아이돌 플러스 주변에 여성들 100명 이상 왜 이런 걸 이렇게 엿보고 싶어 할까 정확하게 AV 보는 거랑 똑같은 심리 아니야 아니 그거는 엿보는 거구나 그렇지 야 너는 고노 아키토 이 새끼야 너는 종주국에 살잖아 우리는 어렵게 어렵게 몰래 몰래 보는데 너네는 길거리에 막 그런 가게가 다 있는데 그거 빌려보고는 하지 이 개 고생을 해갖고 이 지랄을 해 어떻게 근데 어떻게 들켰대요 그거를 자랑했나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기사 퍼 와서 읽어줄 뿐이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취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전달 지식 소매상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봐라 이 기사를 포한 이유는 자 홈플러스 남의 뭘 팔아먹었지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팔아먹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몇백억 원을 팔아 쳐먹어놓고도 벌을 안 받아 참 이 나라가 그래 그런 얘기였어요 한일 비교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왠지 심리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심리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세상의 비밀 같은 거를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분도 그런 쾌감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뭐 그런 범죄자의 심리가 왜 자기 여자친구의 메일을 훔쳐봐 뭐 안 봐 막 일기장 이런 거 안 봐 내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왜 감싸 아니 감싸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를 추적해보면은 그런 거죠 뭔가 뉘앙스가 되게 실드 치는 아니에요 제가 뭐 딴지에 놀러오시는 분 그냥 심심해서 비밀번호도 자주 풀어보고 가방도 잘 뒤지긴 합니다만 그냥 그건 순수한 호기심이에요 그래요 죄야 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기어들어가서 빤스를 훔쳐오는 거라서 브라자나 빤스를 훔쳐서 그걸 입고 머리에 쓰고 이런 건 순수한 호기심인데 야 자기 자기 광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한 거야 아니 쓰레기다 되게 완전 쓰레기다 아니 그게 순수한 호기심이라면 이것도 순수한 호기심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비밀번호를 여는 것까지만 하지 안에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팬티를 걷기만 하지 쓰진 않아요 아닌가 이건 뭐 다른 얘기인가 되게 이상하게 보겠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야 돼 수습이 안 된다 그럼 수습하자 다시 좋은 얘기를 하자 좋은 얘기 할 게 멋있어 이 고노 아끼도 개새끼야 여성들의 그러면 안 되지 개인정보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또라이 새끼들 있잖아 그 몰카 계단에 이렇게 가는데 치마 입은 여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몰카 찍고 천벌을 받은 개 쓰레기다 시킨 새끼들 그럼 안 돼 다음 뉴스입니다 이상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 점수를 따야 되잖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나쁜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엄마가 이거 되게 가슴 아픈네요 충격적이네요 마서우님 엄마요 아니 아니 그때 그 점잖으신 그분 아니 아니 미용실 하시는 아동학대 엄마가 마서우님 어머님이요 아니 우리 엄마도 날 어렸을 때 졸라 패긴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 아니니 지금 생각해도 참 나라도 때렸어 내가 우리 엄마를 아동학대로 비난할 생각은 없어 자 뜨거운 물 부어서 3살난 아이가 숨졌어요 일본에서 지난 1월 11일 사이타마현의 한 아파트에서 3살난 여자아이가 얼굴이 짓물러진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사망 원인은 불명 이었어요 근데 하나 둘씩 그 사건이 밝혀지면서 일본 열도가 발각 뒤집힌 거죠 범인이 친엄마 22살 친엄마의 학대 근데 얼굴과 전신에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거기다가 병원에 내려가지 않은 건 물론 이건이와 여기서 물론 이건이와 에서의 이건이는 삼성 회장하고 삼성 회장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드립치지 마 이런 거 할 땐 그런 드립치지 마 물론 정주영과 이거는 이상하잖아 물론 이건이와 물론 이건이 회장님과 밥도 안 줬대요 그래서 굶어 죽은 거예요 굶고 화상까지 해갖고 결국 죽은 거예요 학대와 아사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을부터 학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엄마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던 내연남 근데 처음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이게 진짜인지 통계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관련 통계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언론에 이렇게 크게 떠들썩한 이런 아동학대 보면 꼭 내연남 혹은 내연녀 혹은 의붓 뭐 어쩌고 요새는 이제 친부 친모도 맞는 추세입니다만 요번에 또 항상 우리 유사한 거 있었잖아요 아들 사망했는데 그걸 실체를 훼손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한 친부 친모잖아 친부잖아 근데 이게 정확히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지 유의미한 의미가 도출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연 뭐 이런 의붓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내연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학대 방법이 얼마나 짜증이 나냐면 밖에 있을 때 서로 지들이 SNS 라인 있죠 라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카톡 같은 거 라인에서 지들끼리 서로 쉽게 말하면 카톡을 주고 받은 거지 집에 돌아가면 다시 괴물 피자 이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작당을 했대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일본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근절되긴 커녕 계속 늘어근하고 있는 추세라서 1년에 100여 명 이상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긴급 상황 시 일본 전국 공통 다이얼 189번 를 개통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학대 당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잖아 근데 부모가 널 학대하면 189번으로 신고하렴 이라고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예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침코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받침코를 하다가 어린애는 차에 놔두고 한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가 그렇죠 애들이 질식 질식사 네 그런 것도 많았죠 그리고 뭐 그거는 그거랑 똑같지 중독이잖아요 도박 중독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게임 중독 리니지인가 뭔가 아무튼 뭐 컴퓨터 오락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애를 굶겨 죽이거나 아픈데 그냥 방치하거나 이런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건 이슈인데 제대로 된 부모가 되는건 엄청 어렵죠 그냥 생각 없이 모르겠어 나는 부모가 되는게 그렇게 쉽다는게 이해가 안가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건 이슈인데 애만 낳으면 되니까 제대로 된 부모가 되는건 엄청 어려운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애만 낳으면 되니까에 그 애를 낳는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 나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거든 어 무정자증이세요 아니 아니 어렵다 그래서 아 그래서 맥락한 녀석 그게 아니고 올 한 번 쳤다 아유 당황스러워 그 내가 정자왕까지는 아니어도 내 정자가 아직 팔팔할 것 같아 형수님 말로는 한달에 한 번도 겨우 그거는 정자하고는 상관이 없지 정자의 생명력하고는 상관이 없지 소원님이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근데 근데 그냥 관계를 해서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해 그래갖고 애를 낳아 끝이야? 그러니까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애를 재울 수 있는 환경 하다못해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거죠 이게 대부분 그리고 또 애를 낳는데 그냥 툭 낳고 많아 병원에서 애를 낳아야 되고 요새 옛날 조선시대처럼 집에서 낳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라든지 대부분 경제적으로 그렇죠 나는 이게 쉽게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지 거기다가 요새 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출산율이 왜냐면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게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되니까 맞벌인데 또 이제 출산 육아 어쩌고 챙겨 먹으려면 잘리고 또 외벌이로는 지금 환경이 안 되고 또 교육비에다가 주거비에다가 그러니까 주거비 교육 사교육비 또 뭐라 그러더라 우리나라 4대 어쩌고 있는데 음주 가무 이건 아닐까 그런데 아무튼 있어요 생활비가 한국에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애를 나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거야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나는 애 낳아서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조차도 어려운 일인데 그 우리나라 케이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을 뭐 둘째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애를 학대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두드러워 패갖고 막 하거나 저번에 또 애가 하도 굶어가지고 막 베란다 가스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마켓에서 동네 슈퍼에서 과자 먹다가 이렇게 된 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왔지 돈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왜 미국에 보면은 출산율을 따져보면은 왜 흑인이나 슬럼가 이쪽은 그냥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돈도 없고 부모 마약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생각 없이 낳는 거죠 대부분 이런 학대 부모들을 보면 연령층이 되게 어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들든지 그냥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딱 생각이 없는데 배는 불러오고 애를 낳고 물론 책임지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키울 돈 없고 또 그런데 내연남이나 또 생각 없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에 대해 악순환 없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아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문득 그게 생각난다 마소님 어린 날들을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면 잘 컸지 그렇죠 엄청 잘 컸 거예요 저는 마소님이랑 감옥 팟캐스트 안 한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 한겨레 21 편집장인 한겨레 기자 안수찬 기자가 몇 년에 걸쳐서 빈곤 청년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취재를 한 글이 민주정책연구원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나라 빈곤 그리고 또 빈곤 청년층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룩보인데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안 읽을 거니까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그냥 읽었으면 좋겠어 안 읽어요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지금 네가 얘기한 그게 나와 청년층이 왜 보수화됐는가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보수화되려고 보수화된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은 한때 임금생활자였단 말이에요 IMF가 터지면서 사회 빈곤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된 거죠 그리고 학교를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학교가 어려워서 중도 퇴학하거나 고등학교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는 전문대까지 나왔다거나 이렇게 되면 갈 수 있는 자리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없어 가난하니까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집에서의 자기 자존감 이런 가족 이런 것들이 자꾸 해체되고 이러니까 겉돌아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밖에서죠 집 밖에서 거리에서 이성을 쉽게 만나 그래서 더 뜨겁게 더 깊이 사랑해 화끈하게 확 불붙어 그래서 네가 얘기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냥 불같이 확 사랑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던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아봤자 120, 30만 원 150만 원 수준의 서비스 소위 말하는 알바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나 성공한 롤모델이 아니라 자기 가게 사장이야 자기 가게 사장은 자영업자잖아 자영업자는 조선일보를 읽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 여당이 경제를 살려야 새누리당이 경제를 살려야 돈이 돌고 그래야 우리 가게가 안 망해 그러면 얘들은 누가 몇백억을 헤쳐먹던 비리를 저지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자기들한테 월급 120만 원 15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사장님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거든 예전에 전형적인 밥상머리 교육이 이제는 가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맥락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장님을 절대 존경해 취재를 하면서 그 말을 그렇게 숱하게 들었대요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참 착한 분이에요 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대요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 중에 아프셔 암에 걸렸거나 아프셔 또는 소년 가장이야 그러면 복지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복지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 기름값을 줘요 지원해줘요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차는 네가 알아서 사야 된다 그리고 또 뭔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뭔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야 법률로서 존재하는 복지가 현실생활에 내려오면서 다 증발해 보이대요 그러니까 와닿질 않아 복지는 한 번 체험하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구호가 안목형 자기의 권리인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무슨 청년 배당이라든지 뭔가 복지를 하려고 하잖아 그게 한 달에 품돈 교통카드 충전하고 또 휴대폰 값 내고 이 정도로 그냥 학원비 내고 이 정도로 사라져버릴 품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부에서 못하게 지랄을 하잖아 그것도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 내에서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한다는데도 왜 그렇게 못하게 할까 그런 복지에 맛을 들이면 회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전면적인 복지구간으로 나갈 감황성이 많거든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기업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새누리가 백근혜 정부가 학을 띠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안투찬 기사의 마지막이 뭐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자리에 정치인이 가라 법률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다 증발해버린 복지의 실체를 전달해주고 보여줘라 그것이 야권에서 가장 첫 번째 시행해야 할 첫 걸음이 아닌가 훌륭한 글이었어요 참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의 아마 실현 가능성이 없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서 정치인들이 경험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꼭 가야 된다는 건 어떤 미사역울 수 있지만 우리한테 그 복지가 안 하다듯이 정치인들은 더 안 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 기사를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소속 의원들 그리고 예비 후보들 강제로 300번씩 읽혀야 된다 300번씩이요? 300번씩 읽히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싫을 것 같은데 외우게 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국민교육헌장 외웠잖아요 오늘의 이 땅에 태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그것처럼 외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외운 사람만 공천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 4월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상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질 게 뻔한데 또 좋은 예전에 무상급식 의제를 들고 나온 거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팔을 한번 흔들었는데 지금 가망 없는 선거라지만 또 그런 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질 게 뻔한 선거인데 이러면 달래반들이 와서 너 욕한다? 아 이거는 이제 많은 뉴스와 이런 데서 나온 통계 민주당 내부 자료나 이런 거에 관한 거고 아니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때까지 새누리당하고 분열되기 전 그냥 민주당 170대 130이에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 큰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 빼놓고는 이게 고착화돼 있어 새누리 170 민주당 130 이거 고착돼 있는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분열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깊은 게 이거 분열되면 100% 망하는 길이니까 당연히 이제 80석 이 민주당 쪽이 80석 70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180 이상을 하면 국회 선진학법이 무력화돼요 5분의 3 규정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멋대로 막 할 수가 있거든요 날치기도 아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고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제 다 죽는다 이랬는데 노동계약 지금 지침 바꿔가지고 질환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다 될 거다 큰일 났네 이랬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생각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삽질들을 지금 계속 해댐으로써 그걸 또 삽지라고 그러면 삽질이지 또 우리가 또 어느 한 편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삽질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국부론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번 누리 예산 과정 이걸 또 안철수 의원께서는 일단 시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일단 특별예산을 형성해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 그럼 뭐야 그럼 박근혜의 책임은 증발해버리는 거 아니야 약간 요즘 발언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거대한 삽질들이 뻥뻥 터지고 있어요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다 이제 MB 이명박계를 인재랍시고 쭉쭉 영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가준다면 1대1 구도 즉 새누리당과 더민주 1대1 구도가 되고 국민의당은 이제 세대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겠구나 잘하면 네 근데 또 국민의당에 힘이 없으면 못 이겨요 더민주의 110석이 꿈이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힘을 합치겠죠 힘을 합치지 못하면 어떻게 판을 지지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국민의당 하는 꼴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 합치르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잘됐다 희한하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지 물론 안철수 쪽이 옛날에 국회의원 정적수를 줄이려지 않은 등 어처구염 소리들을 늘 해댄 양반이긴 한데 아직도 학습 능력이 이 정도라면 이제는 집에 가야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당선은 시킬 수 없지만 이렇게 표를 가를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다시 합칠 수 있게 봐요 새누리 쪽의 표를 빨아들이는 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봐봐요 영남에 호소하거나 영남표를 빨아들이는데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호남 호남 붙잡고 징징대고 있잖아 그런데 그 호남 민심도 요동치고 있고 됐어 집에 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합쳐야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합칠 거예요 안 하면 저희는 감안성이 없습니다 그래 그거는 좋은데 어쨌든 실체가 너무 실망스럽더라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사오님도 이렇게 실체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네 낙서를 하고 실체를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이렇듯이 다 구비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들은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학습이 안 되면 그럼 집에 가야지 저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요 마사오님도 제가 8년을 봤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이렇게 맨날 망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하라는 준비도 안 하고 트위터만 하고 밖에서 사고만 치고 맨날 또 욕하다가 욕먹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도 마사오님을 믿거든요 8년이 지나서도 이 모양이 꼴이지만 저는 마사오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고 뭔지 아냐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떠드는데 나는 지금 더민주 짱 국민의당 꺼져 뭐 이런 거고 너는 에이 국민의당 잘 나중에 합쳐야 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온건하게 얘기하잖아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더민주 빠고 문바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그 달래반들은 그냥 정상적인 문바들 말고 광신 문바들 있잖아 나 또 엄청 싫어한다 마사오님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스파이 아닙니까 심어놓은 거 알바퀴 이런 거 아닙니까 흠칫 자자 일본 엄마의 친엄마의 3살짜리 아이 아동학대 우리가 왜 한국 정책을 이렇게 오래 했죠 에서 나중에 시사방송은 하나 만들어요 그 안수찬 기자의 그 글을 꼭 일독을 하시기 바라고요 안수찬 민주정책연구원 이렇게 딱 검색을 넣어보세요 그럼 글이 하나 딱 뜰 겁니다 혹시 기사 공부와 관련해서 뭐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참치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나카이 마사히로 나카이 마사히로 김우라타쿠양 네 이나가키 고록 네 쿠사나기쯔요시 우와 전설적인 이름들이 나오네요 가토리 신곡 네 다섯 명이죠 네 1991년 데뷔해서 25년 동안 따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룹 왜 따브라 그래 탑 이름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톱이라든지 뭐 탑 이런 건 별로예요 따브 스맵이죠 스맵 전설적인 그룹이죠 S-A-S-M-A-P 스맵 멤버들이죠 뭐 키무라타쿠양은 뭐 너무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초난강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구산하겠지 여신 그거 있잖아 왜 저런 나풍쿰을 구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한국 되게 한국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한국말 잘하고 네 한국어 방송도 하셨죠 일본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 대사로 한국말 그래요 자 스맵 해체설 이게 나오고 나서 시끌시끌했죠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차기 총리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도 해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건 뭐 거의 아부나인 이용구 해체 버금가는 사건 아닙니까 꼭 뭐 비슷하죠 대충 대충 그 정도 사건 정확히는 아니지만 웃었니 왜 이렇게 왜 웃어 기분 나쁘게 웃었어 되게 쿡쿡대고 있다 저 마저 아직도 그 가옥걸 때려 못 벗었어 자 해체설이 나와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 바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해체 안 하기로 다시 결정을 해서 이제 진정이 됐죠 오 그 리더가 막았다고 네 아니 아니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리더가 누구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25년 동안 무명 시절부터 함께했던 여성 매니저가 있어요 이지마미치라는 여성 매니저인데 아 여성 매니저가 쭉 했군요 네 지금 이 계열사 대표 이사예요 이사였어요 근데 이게 자니스라는 소속사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막강한 소속사인데 이 자니스가 족볼 경영을 하거든요 계열사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족벌 경영 족벌 아 족벌 이 자니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자니 기타가와인데 아 그래서 이름이 자니스입니까 네 자니 기타나와인데 그 누나가 메리 기타나와라고 해요 이 누나 아줌마인데 이 한방언이 부사장이야 그런데 자기 딸이 메리 기타나와의 딸 그러니까 자니 기타나와의 외조카죠 외조카가 후시지마 쥬리게이코 근데 얘도 공동 부사장이에요 다른 계열사에 거의 가족들이 다 해먹는 네 이 가족 파벌이 있고 이지마미치라는 25년 동안 스마 매니저를 했던 처음서부터 이제 애들을 키웠던 이쪽이 또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게 파벌 싸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감정 싸움에 골이 깊어지고 이러면서 뭐 이게 또 웃긴 게 자기들마다 키우는 그 그룹들이 또 다르다네 네 그래서 지금은 25년 동안 탑이었다 탑이고 있다 현재라고 소개드렸지만 사실 지금 자니스의 에이스는 아랏이라는 그룹이래요 폭풍 뭐 이런 네 근데 아랏이라는 그룹이 사실상 에이스인데 그 스맙이 하도 오랫동안 에이스였으니 좀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뭐 스마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이게 또 지들끼리 라인이 또 있어 파벌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같은 자니스래도 같이 무대에 친한 라인끼리는 공동을 무대에 쓰고 또 아닌 라인끼리는 서로 안 쓰고 뭐 이런 것도 있다네 참 별 지랄들도 아는데 어디나 이런 건 똑같군요 그래가지고 이 이지마 미치라는 여성 매니저가 싸우다가 이제 야 나 때려치고 독립할래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싸우니까 김우라 타쿠야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이 어 우리 어머니 같은 25년 동안 우리를 케어한 매니저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이 이지마 매니저가 쫓겨난다 그래서 야 우리도 나갈래 독립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 첫 번째 소속 매니저가 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중에 김우라 타쿠야 혼자만 어머니 같은 그 이 이지마 매니저의 은혜도 은혜지만 자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 은혜도 결코 만만치 않다 가볍지 않다 그래서 김우라 타쿠야 혼자 애전역에 잔류를 선언했고 나머지 넷은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이 이지마 그 여성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독립에 실패를 하면서 뭐 연예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또 김우라 타쿠야가 가운데서 또 중재를 하고 왜냐하면 이 네 명이 붕뜬 상태에서 김우라 타쿠야가 받아줘 자니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니네 그만둔다고 했으니 나가라 안 받아들이겠다 그랬는데 다른 에이스들도 많다 그랬는데 김우라 타쿠야가 그리고 또 김우라 타쿠야 상징성도 있고 무게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줘 이렇게 중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이 또 다시 소속을 하기로 뭐 이렇게 복잡한 김우라 타쿠야가 잘 중재를 해서 현재로서는 해결이 됐다 해체가 안 됐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 웃긴 거는 팬들이 해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100위권인가 20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어떤 노래를 앨범 재구매 운동을 해가지고 300만 장을 팔았다 그래서 뜬금없이 저 100위권 밖에도 있던 노래가 이번 사건 때문에 9위인가 이제 앞순위로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인 니모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우라 타쿠야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팬들에게 아 믿고 따라와달라 딱 그랬다 멋있네요 근데 이제 이 자니스라는 곳이 한 10개 이상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일대 세력의 이 출발점이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자니스라는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시작한 게 시초래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형 기사 읽으면서 되게 형이 취재한 것처럼 잘 얘기한다 그렇지 난 그냥 읽고 있는 건데 거기에 되게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남이 한 거 형이 한 것처럼 내가 옛내부터 느낀 건데 남이 한 거를 형이 한 것처럼 되게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원래 사기 치는데 좀 재능이 있어 내가 형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이건 안 되나 스티브 잡스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안 되나 근데 이제 68년도에 포 리브스 그리고 또 이후에 타노 킹 트리오 이건 유명하죠 소년대 소년대 소녀대 유행했었잖아 그때 소년대 그리고 히카루 겐지 그리고 스맙 아라시 등등 정말 기라성 같은 스타들을 줄줄이 배출하게 된 거죠 60년대 후반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 전체 매출이 천억 원을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에 자니스 에이스로 활동한 게 스맙인데 2014년 매출을 추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팬클럽 수익이 회원이 99만 명인데 연회비가 4천엔이래 그러면 팬클럽에서 얻는 수익이 40억 엔이야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지 40억 엔이고 그리고 콘서트 수익이 동원 수가 100만 명인데 티켓 요금이 9,500엔이야 그러면 95억 엔 음반 수익이 CD 싱글 두 장하고 앨범 한 장 라이브 DVD 한 장 총 23억 엔 거기다가 CM 드라마 버라이어티 텔레비전 출연 출연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광고 계약 이게 한 60억 엔 거기다 캐릭터 상품 수익 그러니까 250억 엔 을 돌파한다 스맙이 벌어들이는 돈 대단하죠 부럽네요 아브나잉이 여기 시작할 때 마소아님이 캐릭터 사업을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 이게 빵 뜨면 캐릭터 사업으로 우리 떼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 니린이들이 게을러 니린이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모든 탓은 니린이들한테 있는 거야 청취자 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예전에 그 해프딩 했을 때 그거 했을 때 참 많이 그림도 우려주시고 좋은 거 되게 많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해프딩이 또 뻥 터지는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그 그림들도 다 날아갔죠 어쨌든 그 스맙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 마사님이요? 일본에서 이렇게 빵 터지고 그냥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사회적 파란을 일으키고 들썩들썩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단지 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딱히 뭐 스맙 이거는 뭐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3주 쉬면서 방송 재개하라는 댓글이 거의 한 6개인가 7개인가 달렸어요 와 그러니까 팬들이 해체하지 말라고 앨범을 옛날 앨범을 300만 장을 재구매한 거의 그거에 견줄법 하네요 그러게요 저부라는 의견도 한 2개인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아니 무관심하면 그런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와 엄청난 거죠 합쳐서 거의 10개의 의견들이 닉을 바꿀까? 마사오 타쿠야라고? 전혀 의미 없을 것 같아 일단 안 닮았잖아 똑같지 않냐? 뭘 똑같아 그리고 너는 죽돌이 신고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신고라는 이름은 좋아하나 죽돌이 신고 마사오 타쿠야 이래갖고 우리는 이름을 스맙은 이상하고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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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왑핑 전문그룹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뭘 스왑핑을 해 스왑핑 전문그룹 스왑입니다 병 걸려 너는 야 응? 왜? 한국하고 일본하고 외환 스왑 체결한 거 몰라? 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 나는 우와 진짜 진하다 나는 우와 이야 당연히 이 스왑핑 이거를 경제용어로 얘기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뭘로 이야 국가와 국가가 외환 때문에 서로 통화를 스왑핑하는 거 그것에 어떻게 병이 걸릴 수가 있지? 그 화병 걸릴 수가 있지? 되게 아이씨 우리 잘못했다 좀 더 올릴까 그래서 화병 걸리지 환율? 그러니까 참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경제용어를 얘기했는데 그럼 화병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의학용어도 있다고 한국에서만 있는 특수한 병으로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살린 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나는 환율 정책을 위한 통화 수압 전문 그룹 수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는 거기 병이 걸린다 더러워 이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또 외교 정책이 되게 부실하니까 지금 그런 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와 자 그래서 오브레이시 자 일본에서 수압이 수압이란다 수압이 해체를 하려고 했으나 난리가 나는 바람에 해체를 안 하기로 했다 다시 되돌렸다 저희도 해체를 안 하기로 했다 네 우리도 종방 안 하고 계속 가기로 했다 네 그리고 수압하고 다르게 우리 수압은 가늘고 길게 갈 것이다 정해진 겁니까 수압으로 네 마사오타쿠야랑 죽돌이 신고 신고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니 뽕이다 네 자 오늘 정말 진국같은 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남이슨 기사 가져와서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한 것 같이 아 참 그 얘기하니까 우리의 영원한 친구 JP뉴스가 떠오른다 아 예 오늘 그걸 말 안 해줬네 오늘 뉴스의 출처들은 다 어디입니까 어 어디였지 그럼 출처를 말해줘야지 양심사 기후현청은 그 야후에서 퍼왔고 일본 야후 아이학대 이게 JP뉴스였고 이 스맙은 여기저기서 뺏긴 거예요 아 막 스맙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얘기는 중요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 굉장히 친한 사이인 하지만 실제로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술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전화통화조차 한 번 해본 적 없는 JP뉴스 네 해서 네 우리를 들었나봐 오 그래요 그래서 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아무나인 이용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니 뽕이다 시간에 일본 관련 뉴스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JP뉴스 기사를 네 무단으로 막 뿌렸어요 무단은 아니죠 언급은 했죠 그게 무단이죠 어쨌든 이쪽에 허락은 안 받았잖아 우리가 뭐 어쨌든 그냥 때리는 거랑 때립니다라고 말하고 때리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오 완벽한 논리인데 내가 말하고 이상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JP뉴스에서 기분 나쁨 말씀하시라 네 그러면 안 하겠다 네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겠다 네 이렇게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죠 네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득보잡인가 보다 씨발 이러고 말았어요 네 알고 봤더니 JP뉴스가 한술 더 떠서 야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완전히 아브라인 연구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네 여기 안 그랬거든 네 안 그랬는데 자 보세요 아예 그냥 기획기사를 써내기 시작하던 그래요 직업인으로서 AV 배우란 어떤 거 이래가지고 진짜로 이래가지고 JP뉴스가 잘 못 보던 기사가 JP뉴스가 이런 거 안 다뤘어 뭐 옛날에 그런 거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아카네 호타로 전 AV 배우 지금 은퇴했는데 그래서 막 갑자기 이 여배우를 인터뷰를 하고 오 그거 예전에 철현이 형이 했을 건데 그리고 봐봐 이 대담을 일본 20대 여성과 나눈 성에 관한 솔직 토크 그래갖고 일본 여대생 첫 경험에 대해 물어보다 이러면서 이런 이런 유해 기사를 막 기획기사로 막 다섯 편씩 되게 심도 있게 얘들아 아주 우리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어? 아부다이 JP뉴스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아니 우리는 상관없는데 열심히 하시라 다음 니 뽕이다 시간에 소개할 게 많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궁금하면 JP뉴스에 들어가서 보시라 읽어보시라 우리 니린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JP뉴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JP뉴스.kr인데 이 기사 재밌어요 그리고 심도 있어요 일본 여대생 첫 경험 아니 이러던 사이트가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좀 손대면서부터 이렇게 재봉구에서만 그럴 수 있잖아 또 안에는 또 이제 사회학적인 그런 분야를 달았을 수도 있잖아 안 그런 것 같은데 첫 경험에 따른 이제 뭐 국제 경제와의 관계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퍽이나 네 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아 오늘 화요일 니뽕이다 네 시간은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사회적 맥락 깊이 있는 그런 여러 분야들을 다뤄봤네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그 말하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부심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내일은 무슨 시간인가요 어 내일은 이제 딴지 마켓에서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책을 사면 되겠네요 수수수 그렇지 두 권 사서 한 권은 버리는 열 권 사서 한 권 버리면 더 좋아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곧나간지와 그리고 아직 제목 미정인 질문 받는 시간 공부질문 공부질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여러분 내일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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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